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조금 늦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 구정 이제 두 번째 날이죠. 하루 더 쉴 수가 있으니까 오늘은 일요일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 편안한 그런 마음으로 조금 다루야 될 주제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보시게 되면 오늘 제가 다룰 내용 전반적으로 보시다시피 선거의 신 제가 이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은 어제 지난 4.15 총선에 사전투표가 진행되던 4월 10일 날 그러니까 투표가 최 끝나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 한겨레신문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가지고 26.7% 사전투표율을 정확하게 예측한 선관위 관계자들이 이번 총선은 사전투표율이 한 26.7% 정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사전투표가 끝나고 보니까 26.69%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송 내용을 관련된 한겨레신문 기사하고 함께 내보내니까 그걸 보시고 한 분께서 아주 멋진 표현 선거의 신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오늘 제목을 선거의 신을 정밀하게 해보하는 그런 내용을 집중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문제는 오늘도 그냥 제쳐두고 전부 다 선거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우선 선거관리위원회의 비밀작업 방송을 오랫동안 지켜봐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실제로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사전투표자수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유령사전투표자수 혹은 위조사전투표자수 혹은 가짜사전투표자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제 그거를 만든 다음에 그렇게 이제 넉넉하게 표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특정정당 후보에게 밀어주는 그런 작업을 지금까지 해온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완전하게 이제 발각되는 그런 계기는 그동안 의심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2023년 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역대 선거 가운데에서 가장 화끈하게 사전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양 후보 사이 격차가 17% 정도 될 정도로 압도적인 그런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아 이 양반들이 사전투표율을 조작을 해 가지고 위조사전투표자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거를 밀어주는 방식을 사용해 왔구나 그게 이제 발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충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 이제 좀 과욕을 부린 거죠.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그런 옛말처럼 과욕을 부려 가지고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비밀작업에 전모가 다 이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 부분들을 아마 본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빼아픈 부분일 겁니다. 가장 숨기고 싶고 가장 드러내고 싶지 않는 그런 사전투표율 조작을 통한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확보하고 동시에 그것을 특정 정당의 후보에게 전부 다 몰아주는 전부 다 투입해 주는 그런 이제 방법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오늘도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번 정리정돈하고 특히 이제 오늘은 장영우 대표께서 꾸준히 좋은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오늘도 이 소위 관내 사전투표 발급 속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선거에 참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선거는 표를 두 장 받지 않습니까 지역구 그런 표하고 비례대표 표하고 비례대표 표는 제일 길죠 그러니까 인쇄되는 데만 하더라도 5.7초 정도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원 확인을 한 다음에 투표용지를 수령하는 기표도장이 찍히기 전에는 투표용지라고 부르고 기표도장이 찍힌다면 투표지라고 부르죠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일반적으로 한 40초 정도로 봅니다 최소 40초 정도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요가 되는데 이제 국회의원 그런 사전투표소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20초 또 20초 아래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공학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투표지 발급기라는 그런 기계가 최대한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이 최소 40초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평균 발급 속도가 26.7초 정도가 나오게 되면 더 많이 생산했다는 거죠 그런데 기계는 물리적 관계가 있으니까 더 많이 생산했다는 이야기는 200장을 생산했다는 이야기는 예를 들면 26.7초로 200장을 생산했다 그런데 40조면 무슨 한 80장을 생산한다 그러면 120장만큼은 바로 투표소에서 발급된 게 아니고 다른 제3의 장소에서 발급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1인당 투표지 발급 속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장영우 대표께서 아주 상세하게 분석해 가지고 전달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차례 걸쳐 가지고 관내 사전투표 발급기 문제도 다뤘고 또 여러분들 우편투표 봉투를 통째로 갈아치우는 우편투표 그런 봉투에서 발생하는 그런 선거 비리 문제 이것도 동시에 다뤘습니다 그다음에 간간히 소개했지만 역대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나지 않았던 선거하고 일어난 선거를 비교하게 되면 특별한 그런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고맙게도 대한민국 선거에서는 2016년부터 사전투표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됐지만 2016년 총선 20대 총선은 아주 예외적으로 소수의 그런 특정 후보와 관련된 그런 득표수 이동은 발견됐지만 전국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선거를 훔치거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기준점이 정상투표의 기준점이 2016년 총선인 겁니다 그 총선하고 2022년 총선을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거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선거를 그렇게 주물러 가지고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죠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고 통합선거인 명부를 도입하고 개수기를 도입하고 이 모든 과정이 선거 사기를 여러분들 쉽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선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제도를 단순한 것으로부터 복잡하게 만들어 온 거죠 그 점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지금 4년 정도가 지금 거의 지나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9번 조작해 온 것은 그냥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더 이상 검증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확정적 사실이고 어떤 방법으로 조작을 해 왔는가 그것은 대단히 유력한 가설들이 많이 검증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확정적인 사실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거의 확정적 사실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두 장마다 한 장씩을 집어넣은 거죠 사전투표소에 투표자가 한 명 두 명의 한 사람이 사전투표용지를 교부받고 또 두 번째 사람이 사전투표용지를 교부받으면 그게 여러분들 중앙에 연결된 컴퓨터에서 인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 세 번째 세 번째에 특정 정당의 후보의 표가 찍힌 기표도장이 찍힌 부분이 투입되는 겁니다 전산조작상으로서는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산 프로그램이 돌아간 거죠 그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정말 많은 그런 사실을 드러내는데 참 도움이 되는 그런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떻든 중요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을 넘어선 겁니다 본인들이야 이렇게 발각되리라고는 생각 안 했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겉으로야 여러분 원래 떨리는 사람들이 막 행동을 과장해서 이렇게 나타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위 이 선거 사기 문제를 잘 아시는 분들은 마음이 편하지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겉으로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리고 조직 전체가 상당히 오랜 동안 시간 동안 연루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악은 악대로 선은 선대로 본인들이 조작해서 발표한 데이터 때문에 자료 때문에 이제 다 걸려들게 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